안녕하세요. 엄마랑 아이랑입니다. 지난번에 공접기를 했는데요. 이 공접기를 이용해서 오늘은 예쁜 물고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시작해 볼게요. 지난번하고 접기는 똑같아요. 이렇게 네모를 큰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. 큰 삼각형으로 접어주시고 또 똑같이 이렇게 큰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눌러주시면 삼각불 만드니까 되게 쉬워요.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삼각불을 만들 수 있죠. 이렇게 세워도 넘어지지 않아요. 그렇죠? 이 상태에서 지난번 우리 공 만들기 했을 때랑 똑같아요. 여기까지는 똑같아요. 여기까지 여기까지 씨끗 따라 하실 수 있죠. 그리고 이 부분은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. 이렇게 됐나요?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삼각형 부분은 이렇게 접어서 그랬더니 같은 크기의 삼각형이 또 세개가 나왔어요. 이 모양까지 다 됐나요? 이 모양이 됐죠? 저번이랑 똑같이 여기를 보면 이렇게 주머니가 나와요. 요거 주머니 보이시죠? 여기 나풀나풀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? 이 사이에 쏙 집어넣어주세요. 꼭꼭꼭꼭 눌러주시고 반대편도 요렇게 해서 주머니 안에 요렇게 넣을 거예요. 요렇게 넣어서 요렇게 꾹꾹꾹꾹 눌러주세요. 됐나요? 됐죠? 그러면 요거를 반으로 요거를 뒤집을 거예요. 이 방에서 뒤집으면 어? 또 하나의 삼각형이 나왔죠? 요거를 접기 편하게 접이선을 만들어줄 거예요. 요기 펴보세요. 치고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폈을 때 가운데 선이 나오죠? 이걸 접이선으로 쓸 거거든요.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뾰족선을 만들 거예요. 요렇게 됐나요?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기가 뾰족해요. 요렇게 눌러서 꾹꾹 눌러주세요. 됐나요? 이 모양이고 뒤집었을 땐 요렇게 모양이 나오고 다시 뒤집을게요.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다 왔으면 이제 금방 금방 끝내요. 요거에서 날개를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. 요렇게 이 상태에서 한쪽만 요렇게 요렇게 접어줍니다. 좀 직각이 됐죠? 요렇게 요렇게 접어주세요. 이 상태면 거의 다 완성됐어요. 야구야구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됐어요? 물고기 꼬리 모양 같죠? 이 상태에서 요기 부분을 우리 아까 주머니 만들었던 부분을 반으로 접어주세요. 요렇게 하면 거의 물고기 모양이랑 똑같죠? 이 상태에서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눈도 그려주고 입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나는 무서운 조스를 만들거야. 그러면 요렇게 무섭게 이빨도 그려보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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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구요. 뒤집어서 나는 반대편으로 펜을 이용해서 연출해주는 것도 괜찮고 집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으면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것도 괜찮아요. 어때요? 귀엽죠? 여기서 끝내면 재미없죠? 우리 지난번에 곡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을 불어서 빵빵하게 만든 것처럼 이번에는 물고기 동구멍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거에요. 요렇게 요 부분에 바람을 넣으면 되거든요. 오늘 접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. 짜잔 보셨나요? 훨씬 더 입체적이다. 그쵸?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물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웃는 물고기도 좋고 이렇게 바다의 무복적 상어처럼 연출해도 괜찮구요. 다음에 이렇게 레이디 공주님 물고기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 물고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다음에도 재밌는 만들기로 또 찾아올게요.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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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